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비엔나 소세지 조금 큰 비엔나 소세지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머스타드 소스 그리고 케찹 그리고 이거는 마늘 명란 마요네즈예요. 이렇게 생긴 거 있길래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으면 하루를 까지lig해요! 깍라 그거 너무 맛있어요. 또한 그런 것 같아요. 계란 맛은 아주 맛있어요 참기름 맛있어 아이스크림 설탕 저거는 너무 맛있어요 소시지 이번엔 고기와 함께 먹어야지 참기름이 너무 좋아요 결국에는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 고기지 않나요?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울데요 닭다리에 먹기 좋은거에요 탁탑탑 탁탑탑 탑탑탑 탑탑 김치 바삭한 고소한 소스 잘 어울렸어요 바삭하고 잘 어울려요 복숭아 바삭하고 이렇게 매콤해요 바삭하고 소스 바삭하고켓이 많이 들어왔어요 바삭하고 소스를 넣어서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고구마 고구마 잘 어울림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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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집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케찹 당연히 맛있고 머스타드 소스 맛있고 이거 명랑 마요네즈 마늘맛 명랑 마요네즈 또 봐주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가볼게요 안녕 머즈